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10월 26일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06% 코스닥은 2.80% 하락하는 흐름인데요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한 이후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부진한 가운데 일부 CFD 반대매매로 추정되는 매물 또한 확인되는 등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매매 출회에 따른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인지해두며 증시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계의 마약 스캔들의 엔터주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속 연예인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업계 전체의 악재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일 10시 기준 하입은 7.44% SM은 4.24% 등 전반적인 엔터주들이 약세를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삼성 SDI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되었습니다 매출은 최대 매출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4,960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12.3%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김종성 부사장은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단기적인 수요 영향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당사의 경우 주요 고객사의 신모델 출시 효과 등으로 견제한 판매를,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일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발표에도 개최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매출 9조 662억 원, 영업 손실은 1조 7,92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SK하이닉스는 고성능 메모리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 수요가 증가하며 회사 경영 실적은 지난 1분기를 저점으로 지속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 증가 추세에 대해서는 디램과 랜드모드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디램의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하는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6개 관련주, 폐렴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대부분 테마군들은 시장 흐름에 따라 약세를 보이는 흐름입니다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